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했어요? 네. 방 이름이 뭔지 알아요? 무엇이 주머디였냐? 무엇이 주머디. 안녕하세요. 무슨 뜻이야? 뭐뭐가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물어봤어 지금. 알았어. 의견을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모모가 중요할까요? 네 중요하죠. 하이요. 되게 오랜만에 상 입었어요 저희. 진짜 오랜만에. 어? 응. 멋이 중요한데. 애들이 싫을 수도 있어. 싫어요? 뜨든. 뭔가 정연 언니 하트 누르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야. 나 관심 없어. 관심 없어? 브이요? 어 브이요. 진짜? 브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들이 중요해요. 어? 아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뭐하러 왔는지. 제14의 오랜 브랜드 대상. 제14의 오랜 브랜드 대상. 제14의 오랜 브랜드 대상. 제14의 오랜 브랜드 대상. 가수 퍼포먼스. 뭐 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브이앱해서 살짝. 트와이스 가네요. 좋아하대요. 곡성 보셨나요? 저희 되게 신기한게. 최근에 채영이도 하루 집에 가고. 정연이도 집에 가는 날 있었는데. 숙소에 있는 멤버들. 채영이, 정연이 다 집에서. 그날. 곡성을 본거에요. 말하지도 않았어. 완전 신기하다. 어? 했는데? 진짜? 못 들었어. 나는 무서웠어. 근데 그거 개방은 진짜. 개방이야?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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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한지는 좀 오래. 집에서 돈 내고 볼 수 있어요. 아침 6시까지 못 잤어요. 저도. 어제 그거 재밌었는데. 부산에. 저보다 잤어요. 아. 무서워서. 부산에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어제 저희 부산행 시사회도 갔다 왔거든요. 너무. 진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나 세 분 울었어. 진짜.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저 옆에서 아주. 아니. 뒤에 안쪽에. 나연언니. 나연언니. 나연언니랑. 산아랑. 내 옆에 앉았는데. 제가 막. 3D같았어. 진짜로. 계속. 아. 계속 옆쪽에서. 가라고. 가지마. 난 나연언니한테 이랬어. 난 너무 힘들었어. 계속. 놀래잖아.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래시는 거. 힘드신 분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니 어제. 곡성이란다. 그. 부산행을 보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문을 열었는데. 유정현이. 맞아요. 맞아. 나한테도 놀랐어. 아. 내가 방에 들어갔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내가. 내가 울었지. 아 울진 않았지. 그는 1주일간 저럴 겁니다. 아 울진 않았지. 아까도 그랬어. 놀랬지 내가. 시도 태도 없이. 좀비 분도 흉내를 내봐요. 좀비 흉내를 내봐요. 해봐요. 물어봐 물어봐. 싫어. 아니 이게 흰색은 해야 돼. 맞아 흰색은. 렌즈 있어야 돼. 무서워. 이제 봐봐. 아니 귀여워. 수정. 내가 무섭지. 물어봐. 이러면 이제 여기 렌즈 색이 딱. 어 속눈썹. 딱 바뀌면서. 징그러워요? 여기 조명이 노래. 노래? 사실 내가 노래. 내가 예쁘게 찍어볼게. 아 애호야. 이번에는 VF에서. 오. 언니. 예쁘게 나온다. 피 나와요. 왜요. 정비 돼가고 있어요. 왜 피 나와요. 안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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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갑자기 빡. 크. 어. 너무 스포 아니야? 어? 에이. 에이. 아니 이거는. 무섭비지 아니라. 좀비. 네. 좀비가. 니가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우리 우아하게 뮤비 스포일 수도 있잖아. 그래. 우아하게 뮤비 스포일. 스포.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포인트. 우아해. 나 좋아해. 우아해. 어떻게 하는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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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others. perfection. 우아. 우아rires. 여기. 사랑을 받을래. 해잇. 어저께 했는데 다.. 헤이! 헤이 쏘쏘! 어떡해! 다 죽이소야! 나도 어제 다 했는데 나 부산행보다 무서워서 다 뜯었잖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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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이거 찌긴 거 맞춰네? 봐봐 아니야 이게 목에 물고 불킨 거야 이게 살이 아래 뜯었잖아 아빠는 안 그랬어 다행이야 너무해 너무해 티슈로 딱 봤어 네 산아! 야! 바우지 어? 한번 볼까요? 예 자 어? 어? 뭐야? 야 화면에 돌려 뭐하는 거야? 됐다 자 우리 댓글 한번 봅시다 저희 내일 방학게 벌써 방학 걸렸던가 봐요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방학 미나 나와라 강주 올 생각 없어요? 미나 한번 강주요? 전라도 강주요? 미나 지금 수정 중이에요 저 전라도 강주 살았었어요 어? 진짜? 네 몰랐어?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디? 이끼리 물어보고 나 나와봐 무엇이 취소냐고! 응 맞아 어? 좋은 냄새 나 지효 누나 이뻐요 응 파스 냄새 좋아하네 알겠어 나 파스 냄새 좋아해 그러니까 몸에 독이 경기도 안하나요? 리즈 시절이죠? 리즈죠 리즈 요새 지효 언니 리즈죠 나 불렀어? 응 불렀어? 응 트와이스 말고 뭐지? 어? 채연이 사투리 보여주세요 오 제목 누가 했다 잘했다 나 백성 15세 이상입니다 아 그래요? 어? 네 미나 토자키 씨 보고싶어요 여기 있어요 지효 인형 같아 인형인 척해져 무서운 인형 인형인 척해져요 누가 누가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원래 여기 있었어? 응 응 응 나 밑으로도 할 수 있어 псих miles 어 무슨 상아 생머리 귀여워 진짜? 내가 세크봉이 돼 볼게 아 이거 눈감 tom TOMORON 눈 감아봐 여기에 가는 거 같으면 멈춰 해 시 Cort 어? 이거 알아? 이거 옛날에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오늘 이날 한 적이 있어 야 왜 봐! 나 해봐! 나 해봐 아 그리고 오늘 되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뭐지? 제14회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축하 공연을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아 인기가요에서 하긴 했구나 아 그렇네 그래도 뭔가 9명에서 9명에서 그때는 승현 언니가 있었지만 9명에서 치어로 만국을 하는 게 MC! 아내 하는 게 뭐야? 네? 오랜만이잖아요 맞아 나 완전 연습했단 말이에요 빨리 MC야 어떤지 얘기 좀 해봐요 MC야? MC의 생활은 어떤지 MC 청년 MC 생활? MC 청년 MC 청년 뭐라 해야 되지? 아직도 떨려요 떨려요? 네 아직도 떨리고 뭔가 나 혼자 안! 나 그거 봤어 너 저번주에 엄청 틀렸잖아 무슨 옆자리를 옆구리를 채워 옆구리를 채워 옆구리를 채워 옆구리를 채워 옆구리를 채워 저는 근데 그게 더 웃기죠 아 진짜 아니 근데 뭔가 저희가 항상 음악방송을 우리 9명에서 같이 갔잖아요 네 뭔가 혼자 가니까 외로워 언니 있잖아 승현 언니 어 외로워? 내가 같이 가줄게 승현 언니 나도 가줄게 너 우리가 가도 신경도 안 쓸 거잖아 맞아 아니야 야 내가 미나 얼마나 신경 썼겠지 미나 같이 우리 대기실 리복이 되게 리딩도 했어 리복 나도 리딩 같이 아 그 사진 생각 봤는데 사진? 무슨 사진? 그 아 어 미나랑 같이 어 미나가 이제 아니 아니 승현 언니가 대박 발언을 했어 뭐 뭐 이제 쯔위 2위로 빌렸어 미나 1위야? 미나가 1위야 어 나도 1위 해볼래 그렇게 쉽게 밖에 있었잖아 승현 언니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인기가요를 가야 돼 인기가요를 승현 언니 승현 언니 승현 언니 승현 언니랑 브이앱 한번 해야 돼 나 언니한테 1위 할래 어머 그건 좀 힘들 거 같아 야 누가 1위야 승현이한테는 내가 1위이지 아니지 나 나 나 그럼 누구야 누구냐 그냥 자기 승현 언니분들 와 김돼룸 빙이대 인제 멋이 주먼디 멋이 주먼디 어? 지효보다 김רך! 어 난 더 길어? 내 권이가 좀 더 해줄게 안 돼 내가 더 킥을 한 말이야 대신 너는 여기 팔에 뭐가 있으니까 여기서 없이 내가 할 테니까 어 여기까지 도착하면 이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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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아니었어 댓글을 볼까요? 네 댓글 봐요 쯔위는 어디 있어요? 쯔위 지금 여기 있어요 쯔위 여기 있어요 쯔위 컴온 쯔위야 너 2위로 물려놨어 어때? 2위로? 2위로? 2위된 송아미 승현 언니가 이제 미나가 1위래 모르겠네 알고 있어요 어떡해 보셨어요?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뭐 나타났어? 다시 한 번 다연이의 코코멘 다연이의 코코멘 다연이의 코코멘 다연이의 코코멘 엄청 작아요 엄마야 다연이의 코코멘 쇼 이불 네? 아 머리카락 쇼잖아 이건 다연이의 코코멘 고민 내가 찍어줄게 채영이의 고민상담 어떻게 놀려? 이렇게 놀려? 됐다 채영이의 고민상담 채영이의 고민상담 마현 언니 오 눈 되게 크다 채영이의 고민상담 채영아 손아트 해줘요 샤샤샤 해줘요 산하 언니 샤샤샤 해줘요 고민은 지금 손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돼? 왜? 아 고민 있대요 안 돼 고민 있대요 고민 나왔어요 채영이의 고민상담일까 내가 고민 바로 해결해줄 수 있어요 아 고민 나왔어요 키가 안 큰데요 채영아 채영아 너 어디서 그렇게 해? 나 고민 중 있어 뭔데? 뭐? 고민 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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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희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네 모르네 뭣이 주문지 모르네 또 다른 부분 있어요 나 찌희가 고민 중 있어 웃어달래요 하나 둘 셋 다음은 뭐 시켜줘 어 지금 키키키키키키 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코 어때요기 아놈 너무 귀엽대요 모모언니 뒤에서 너무 귀여워요 고마워요 너무 웃겨요 금 pint에 아 사나언니 엉덩이 발음해줘요 watched 너 또 없어 Sin 엉덩이 엉덩이 나이스있어 사나언니 엉덩이 엉덩이 오오오 빨리하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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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영아 해봐 엉덩이가 그냥 가기 모모언니 도모가 진짜 귀여워. 시작! 엉덩이 쭈이 할 수 있어! 쭈이 해봐! 엉덩이 어? 잘한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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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다시 다시 엉덩이 어.. 엉덩이 잘한다! 잘한다! 엉덩이 채영이 못 할 것 같아요 채영이 잘해! 야, 민아도 잘하는데? 엉덩이 너 왜 잘해? 어, 민아야 민아 언니 해봐! 크게 해줘! 엉덩이! 잘하지? 채영이 뭐 해줄래? 엉덩이! 얘들아? 엉덩이! 탁고 있어 민아 어제 ses거 준이! 효정! 아, 이거 괜찮다 효정! 효정! 태연아 태연아 갑니다 하영 사나언니 아 그냥 부르길래 댓글에서 아 그래요? 안녕 안녕 쯔이여 어 그냥 불렀어요 여기서 쯔이여 정이현 뭐야 정이현 정이현 사랑해요 정이현 무슨 게임해요 다연이 정말 정이현언니 윙크해줘요 다연이 아 정말 너무 싫다 너 따라하는거야 내가 그런다고? 미덴그릇 지효 지효 린낭 약간 그거 알지? 릴레이 자 어 윙크 릴레이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순환 자 ones 언니, 윙크! 언니, 여기 같이 하자. 아니야, 내가 찍어줄게.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쁜 것 같아. 조명도 잘 봤고. 귀엽네. 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아, 다이어트한테 너무하다. 왜? 귀엽게 나와. 모모링 샤샤샤 해줘요. 아, 샤샤샤 아니야. 조르지마 해줘요. 조르지마. 나 좀 잘 찍는 것 같아. 진짜? 되게 예쁘게 나와. 진짜야. 모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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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오래 했네, 17분. 자,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드릴게요. 이게 안 나와. 아이고. 돌렸어? 모모니. 미나리. 외계인들. 우리 외계인들. 우리 외계인들 많았네. 외계인이야? 하이. 이사무츠. 이사무츠. 외계인. 나 한 번 나와. 세스세스 해볼래? 하자. 여러분, 그 있잖아요. 제가 해피투게라 나갔을 때 감남 선배님이랑 같이 세스세스 했는데 제가 미나랑 해볼게요. 미나 진짜 잘한대요, 둘이. 옛날에 인싸에다가 올리지 않았어요. 그쵸? 1년 된 것 같아요. 이거 한국어로 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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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아니야? 이거? 시여시작. 꼬꼬. 시여시작. 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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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그 강가 외울래.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처음 들어봤어. 짧은데? 이거 봐. 엄마랑. 세영이가 잘못됐네. 어, 또 달라. 나 알지. 재미야구나. 롯끝하게 서자. 잘 봤는데? 잘 봤는데? 잘 봤는데? 잘려봐. 이거 아니야? 아, 몰라. 아, 몰라. 이거 아니야? 아, 그거는. 그 무른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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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빗바람이 여러분 이동해야 된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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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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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가? 저희 파우치가 있나요?